제가 행촌 선생의 사상,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기도 하고 좀 죄스럽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행촌 회보에도 글을 썼습니다만 왜 죄스러운가 하면 환단곡이라는 책을 너무 늦게 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말려서 보고 있지 않다가 늦게 읽어보니까요 이런 보물을, 이런 국보를 왜 그간에 빨리 못 읽었냐 대단히 죄스러운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라도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환단곡이 당군세계가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를 좀 말씀드리면요 선비 집안이 대대로 살고 있었는데요 옆집에 폭력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웃고을에 개발 바람이 불면 누가 먼저 달려갑니까? 폭력배가 달려가겠죠 그래서 폭력배는 폭력을 행사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우리 옆집에 와서 10배, 20배 큰 집을 지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존경하지 않죠 그 폭력배를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집을 더 쳐다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때쯤 되면 옆집을 기웃기웃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우칩니다 옆집에 너무 관심 갖지 마라 그 옆집 따라가면 폭력배가 되고 짐승처럼 된다 다 일렀는데 손자 때쯤 되면 좀 더 달라집니다 자꾸 관심을 더 가지죠 그런데 손자가 옆집 애하고 놀다가 얻어맞고 울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선비 집안이니까 친구끼리는 그럴 수 있는 거다 네가 용서하고 같이 놀아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옆집은 애가 얻어맞고 울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가만두질 않습니다 아주 작사를 내놓습니다 이 놈이 머저리 같은 놈 손도 없고 발도 없냐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우리 손자랑 옆집 손자랑 같이 어울리면 주로 우리 손자가 다칩니다 자꾸 다치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할아버지 때문이야 우리 할아버지 교육이 나빴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를 부정하고 옆집을 따라간 것 그것이 우리의 150년 정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옆집 폭력배가 누구냐 서양입니다 서양 그래서 서양이 선진국이고 훨씬 교양이 있고 그 사람들이 앞서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질서도 잘 지키고요 규칙 잘 지키고 깍듯하고 예절 바르고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깍듯한 예절이 깍듯한 사람이 누구냐 조폭 아닙니까? 조폭들 굉장히 깍듯합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의 교양은 본질적으로 조폭 교양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수가 틀리면 주먹이 날라오고 총이 날라옵니다 총을 쏘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좀 봐야 되는데요 그럼 서양이 어떤 사람들이냐 영국은 어떤 나라냐 미국에 가서 원주민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걷어갔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빨리 부자되는 방식입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가서 다 죽이고 걷어갔습니다 스페인은 또 저 남미에 가서 다 죽이고 걷어갔죠 또 유럽인들이 아시아에 와서 다 죽이고 걷어가려고 보니까요 죽여도 죽여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죽이지 않고 손아귀에 넣어놓고 일시키면서 걷어갔습니다 그것이 식민지 정책이고요 일본이 굉장히 얍삭빨라서 서양에 합류를 한 이것이 근세 우리들의 역사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폭력적이고 몹쓸 짓을 해서 부자가 되는 그 폭력 국가들이 계속 계속 앞서가고 잘 산다면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느님도 무심하신 거죠 끝 끝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양을 비롯해서 우리도 서양 쫓아가다가 그 조상들 이야기한 것처럼 거의 짐승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래서 끝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서양인들 스스로가 이제 자백을 합니다 우리 서구 문화는 끝날 때가 왔다 그래서 슈펭글러 같은 학자는요 서구의 몰락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또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요 서구의 이 폭력 문화는요 서구만 망치는 게 아니고 지구를 망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어쩌면 사람 못 살 수도 있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요 그래서 토인비는 이제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면 버리고 이사를 가야 된다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되면 쓸만한 거 하나도 없다 다 버리고 가는데 한 가지만 갖고 가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효도사상을 갖고 가자 그 다음에 1988년도인가요 노벨심사위원회가 열리고 난 뒤에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21세기에는 공자의 인사상으로 살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구 문화가 끝날 때 됐는데 이제 앞으로 희망은 잘못되면 지구가 망할 수 있는데요 잘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효도사상 공자의 인사상이 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에 왜 공자의 인사상이 들어갔느냐 중국과 한국이 나서야 되느냐 공자의 인사상은 그 뿌리가 5000년 전에 한국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제하는 희망은 한국에 있는데 그 한국에 고대 사상에 도대체 어떤 것이 있길래 그런 위대한 철학이 사상이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고대 사상이 몹시 궁금한데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기회에 환당고기를 읽을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당군세기를 공부하고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보배로운 사상과 철학이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 것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우리 것은 다 시원찮았다는 우리의 잘못된 최근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이렇게 파탄이 됐느냐 폭력별을 따라가다가 이 파탄이 된 원인이 뭐냐 서구의 근세 문화의 출발은 개인주의에서 시작합니다 개인주의라는 것은 우리는 다 남남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남이니까 싸워야 됩니다 경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제일 많이 발전합니다 무기가 개발이 되고요 무기를 만드는 힘은 과학이니까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지구를 망치는 인간성이 파탄이 되고 마는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다 자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당군 할아버지 때 개념으로 보면 사람 아닙니다 짐승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짐승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 짐승이 된 사람들을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단실에 그 철학을 만들어 놓은 것이 당군 할아버지의 철학입니다 그 시대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사람은 뭐냐 그 참된 사람과 짐승 같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 47쪽에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마음과 몸이 모두 하나입니다 마음은 어째서 하나냐 우리나라 사람 한마음이라는 말 아직도 씁니다 마음은 하나다 내한테 변하지 않고 있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변하지 않는 마음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부모님이 좋다 나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부모님이 좋은 겁니다 나만 좋고 너는 싫을 수도 있겠다 아닙니다 마음은 다 같습니다 마치 여러 대나무가 지상에서 각각 별개의 대나무로 자라는 것 같지만 안 보이는 데서 한 뿌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상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사는 우리들이 한마음이라는 말을 아직도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몸도 사실은 우리가 각각 남남이 아닙니다 몸도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몸이 하나냐 예를 들어서 호수에 얼음이 떠 있는데요 얼음이 다섯 덩어리가 떠 있다면 얼음은 다섯 개 아닙니까? 그런데 얼음이 눈에 보이는 건 다섯 개입니다 그런데 그 얼음은 본질은 뭘까요? 물 아닙니까? 그렇죠 물은 하나죠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다섯 개의 얼음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각각 다른 남남인 것 같아도요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사람이고요 하나인 줄을 잊어버리고 서로 다투는 사람이 짐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표의 47쪽에 보면 참 진실, 참된 것, 진실한 것은 모두 하나라는 사실이고요 가짜인 것, 거짓은 각각 남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문화라는 것이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출발했다는 것은 출발부터가 거짓된 상태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참된 세계에서 참된 사실은 모두 하나이고요 가짜는 각각 남남이다 모두 하나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요 남남이면 경쟁하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이런 것을 알고 깨닫고 있으면 그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이죠 어떻게 우리가 삶을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거냐 모두 하나면 모두 하나라는 게 전체가 하나니까요 그것이 나의 본질이니까 그것이 대아라는 겁니다 큰 나 이 몸이 나라고 하는 건 조그만한 나이죠 그래서 전체의 나가 진짜 나니까요 이 몸이 죽어도 나는 안 죽는 거죠 그것이 영원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각각 남남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성공을 하고 잘되어도 사멸, 죽고 없어져야 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불행하고요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짐승입니다 그리고 참된 사람이 군자이고요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 소인입니다 이 구도를 우리 5천년 전에 단군시대 때 정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행촌 선생이 정리하시고 그 사상의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촌 사상은 단군세기와 천부경 3일신고 등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단군세기에는 천부경 3일신고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부경, 이 중에서 천부경과 3일신고는 단군세기의 원문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단군세기의 천부경과 3일신고를 고대인들이 행사 때마다 늘 암송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행촌 선생은 천부경 3일신고를 익히 알고 계셨고 또 단군세기에 기록된 사상 체계가 천부경과 3일신고를 바탕으로 성립되어 있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군세기를 통해서 한국 고유사상은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 건가를 살펴보면요 인간 존재의 본질이 하늘과 사람은 하나다 마음물은 모두 하나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천부경의 48쪽에 천부경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천부경의 첫머리가 일시무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기존 해석하고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일시무시 하나에서 시작이 됐는데 시작된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에서 시작됐는데 왜 시작된 것이 없는 거냐 물에서 얼음이 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얼음이 되는 거죠 여러 개의 얼음이 돼 나가는 건데요 그런데 그 얼음이 물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않고 있으면 얼음이 돼도 여전히 물이죠 그러니까 물에서 얼음이 얼기 시작해도 얼기 시작한 게 없는 거다 그냥 물이니까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면 아무리 변화가 생겨도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여러 개로 보이지만 얼음처럼 우리의 몸이 물처럼 우주공간에 가득한 기운이 있는데요 그 기운이 모여서 되는 건데 그 기운이 하나의 기운인데요 그것을 잊지 않고 있으면 백사람 천사람이 만들어져도 본질적으로 하나이고 그래서 만들어져도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갈라져 삼극이 되니 무진장 생겨나는 뿌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삼극은 천지인 삼극인데요 그 다음에 하늘 하나가 처음 생기고 땅 하나가 두 번째 생기며 사람 하나가 세 번째 생긴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하늘이 왜 하나냐 이거죠 땅은 또 왜 하나냐 사람은 왜 하나냐 그냥 하늘, 땅, 사람 이러면 각각 세 요소가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쉬운데요 우리는 하늘이라고 해도 여전히 하나입니다 땅이라고 해도 여전히 하나입니다 사람이라고 해도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 하나라고 하는 본질에서 조금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천부경에서는 그것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두가 남남인 줄 아는 사람들한테 또 한 번 더 우리는 남남이 아닌 현실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연결고리가 뭐냐 5와 7의 수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너와 내가 하나라는 연결고리가 어떻게 있는 거냐 부모하고 엄마하고 아이가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건 두 사람이 타는 거죠 분명히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하고 어머니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냐면요 배 속에서 열 달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배 속에 아이가 열 달간 있을 동안에 그때에는 엄마와 아들이 둘인가요? 하나인가요? 그거 굉장히 애매하죠 비행기표는 한 표만 사도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애 보니까 배 속에 있을 때도 무슨 행복 보금자리 할 때 둘로 쳐주고 또 이릅니다 그래서 둘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배 속에 열 달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머니와 아이는 하나죠 연결고리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어나면 한 살이 돼버립니다 왜? 열 달간 있었으니까요 이런 것이 천부경에 들어 있는데요 그 연결고리가 5, 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열 달 동안 배 속에서 뭘 하는 거냐 5행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5행이 5죠 5 수와 근목도 5가 모이는 시간인데 며칠간 모이느냐? 7일간 모이죠 그럼 280일인데 7 곱하기 40입니다 그래서 그건 기본적으로 7입니다 병아리는요? 계란 알 속에서 21일간 있습니다 그것도 7일입니다 7 곱하기 3이죠 오리는 28일간 있습니다 그것도 7 곱하기 4입니다 그래서 이 5행으로 모이는 연결고리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7이고 그 7이 곱하기 얼마 이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5와 7수로 연결고리를 이룬다 그러면 아버지와 엄마와 아이가 하나죠 그러면 엄마와 형도 하나죠 형과 동생도 하나죠 삼촌과 우리 나도 하나죠 사촌과 나도 하나입니다 연결고리가 쫙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모두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증명을 하는 위대한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오늘날 갈갈이 찢어진 그래서 파탄이 되어버린 인간성을 그거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열쇠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사람의 존재 방식은 또 어떠냐 하늘과 사람은요 원래 하나니까 하늘이 사람이고 사람이 하나입니다 그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인내 천사상도 내려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하늘의 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 요소인데요 이걸 삼신이라고도 합니다 환단국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삼신은 뭐냐 성명정입니다 성은 뭐냐 살리는 마음이고요 명은 기운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정은 만물에 몸을 만들어내는 재료입니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성이 사람에게 마음으로 자리 잡고요 명이 사람에게 기운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정이 사람에게 몸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세 요소가 사람에게 마음, 기운, 몸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삼 요소를 모르고요 몸과 마음으로만 설명을 합니다 마음이 몸을 움직인다 이러는데요 병원에 누운 사람은 마음이 몸을 못 움직입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몸과 기운과 마음을 세 요소로 보면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마음이 기운을 움직이고 기운이 몸을 움직입니다 설명이 너무나 잘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상의 기본은 삼박자, 삼료소입니다 이 삼료소가 그대로 하늘의 삼료소를 타고났으니까 하늘의 성은 착하기만 하고 하늘의 명은 맑기만 합니다 하늘의 정은 두텁기만 한데요 그것을 타고났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착하기만 한 거고요 사람의 기운은 맑기만 합니다 사람의 몸은 두텁기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망령돼서요 사람이 망령되어서 착한 마음이 악해지기도 하고 또 맑은 기운이 탁해지기도 하고 두터운 몸이 또 박해지기도 하고 엷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늘의 마음이 어떻게 하늘의 마음을 우리가 타고난 이 착한 마음이 어떻게 악해지는가 그 원인은 뭘까 이게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애매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에 하나인데요 환당고기에 당군세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성으로 들어가 그 아들을 찾아보면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찾아보면 너희의 뇌에 내려와 계신다 너희들의 뇌 속에 하늘에 그 아들이 내려와 계신다 만약에 명을 따르지 않으면 하늘과 사람이 함께 노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늘의 마음이 본성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뇌 속에 들었다 이 기록을 행촌 선생이 정리를 하셨고 그 행촌 선생의 제자가 모근 이색 선생이고요 모근 이색 선생의 제자가 그 권근 양촌 권근 선생입니다 양촌 권근 선생이 천인 심성 합일 지도를 그렸는데요 54쪽에 이 그림을 제가 여기에 실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죠 사람의 형체 사람의 형체이고 머리 부분에 하늘 천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단군 시대 때 행촌 선생의 정리된 사상이 모근을 통해서 양촌에 이르러서 이렇게 정리됐다 라고 해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독특한 그림이 다른 나라에서는 도저히 상상을 못하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왼쪽의 검은 부분과 오른쪽의 흰 부분이 있죠 왼쪽의 검은 부분 밑으로 쭉 7자 밑에고 의자가 있습니다 뜻의 자 이것이 뭐냐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잘못하면 그 밑에 악으로 가게 되어있죠 생각을 잘하면 선으로 가고요 이것이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해지는 원인도요 생각을 잘못하면 그래서 악해지죠 어떻게 생각을 잘못하느냐 밤에 잘 때가 되면 하늘이 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졸렸다고요 그럼 자면 되는데요 그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면 손해잖아요 본전 찾아야 되잖아 자지 말아야지 이러면 뇌에서 자지 말게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잠이 달아납니다 그래서 자고 싶은 마음이 먼저 나온 마음이라서 첫 번째 마음이고요 자기 싫은 마음은 두 번째 마음인데 두 번째를 한자로 아라고 합니다 아 아시아 할 때가 아자입니다 제일 더우면 열대지방인데 두 번째 더우면 아열대지방 할 때 아자가 두 번째인데 거기 마음이 붙었죠 악입니다 그래서 그 악은 생각을 자기 거 챙기는 쪽으로 잘못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악인데요 그 악을 자꾸 하면 그 시커먼 대로 내려가서 제일 밑에 뭐가 되어버리냐 금수계획 이렇게 되는데요 짐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짐승이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 하얀 부분 타고난 본성을 생각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고 보존하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이미 악해진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해진 사람은요 그 다음에 몸은 탁해진 사람은 기가 탁해진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이 박해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당군 세계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맑은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래 산다고 되어 있고요 또 후한 두터운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귀한 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좀 귀티가 나는 사람 천티가 나는 사람 이것은요 몸이 후한냐 박한냐의 차이인데요 그것을 당군 세계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악한 마음이 보이거든요 그거를 철저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당군 세계는 화살에 비유를 해서 화살은 우리 선한 마음인데요 이 관역에 악한 관역이 있다 그거를 쏘아버리자 이런 노래를 늘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의아가라는 노래를 늘 불러왔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악한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분류하는 이 분류법이 그대로 공자에게 전달이 돼서 59쪽에 거기 보면 제가 공자의 마음을 정리해 봤는데요 한 마음 하늘 마음 천심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와 있을 때 변하지 않는 착한 마음 그 밑에 변하는 악한 마음 이 두 마음이 있다 이것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착한 마음으로 바꾸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길을 맑게 하는 방법 이것도 탁한 길을 맑게 해야 되는데요 그 단군 세계에서는요 이 길을 맑게 하는 방법은 조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식 조식이라는 건 숨을 고르게 하는 겁니다 방에 공기가 탁하면 창문을 열어야 되죠 그래서 맑은 공기를 환기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은 방과 같습니다 집과 같죠 몸집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몸에 기가 탁하면 이 몸의 창문이 뭐냐 코입니다 그래서 코로 맑은 공기를 깊이 들여서서 찬찬히 들이키고 도로 탁한 공기는 내뿜는 탁한 기운은 내뿜는 이 조식의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길을 맑게 하는 방법인데요 이걸 알고 나면 뭐가 보이느냐 그 안에 안 보였던 것이 맹자의 호연지기를 기른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굉장히 난이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요 가장 난이한 중에 하나인데요 조식을 알고 보면 그거 바로 맹자의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은요 조식입니다 조식으로 알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공자 맹자가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이 당군세기를 안 읽어서 얼마나 많이 헤맸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몸을 어떻게 후하게 간직하느냐 탁한 몸을 어떻게 간직하느냐 첫째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그런데 낮에는 옷을 두툼하게 입으면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오히려 쉽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향당편에 보면 항상 두터운 옷을 입고 계셨다 그런데 잘 때 이불을 차던지니까요 몸이 차지죠 그건 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논의에 아주 이상한 설명이 있습니다 공자는 반드시 잠옷을 입었고요 그 잠옷 길이가 자기 키의 한 배 반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이상한 거죠 잠옷이 그런데 공자는 왜 그런 잠옷을 입었느냐 이 당군세기를 읽고 이 당군의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법을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스스로 디자인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잠옷이 한 배 반이 길면요 아무리 차던져도 밤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몸을 따뜻하게 했다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과식입니다 그래서 논의에 과식을 하지 않았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 몸을 귀하게 유지하는 방법은요 음식을 귀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논의에 공자가 아주 까다롭게 음식을 먹는 방식을 설명해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뭐 이렇게 까다롭냐 반듯하게 안 쓰러진 건 안 먹었고 약간 냄새가 이상해도 안 먹었고 빛깔 약간 이상해도 안 먹었고 자리가 반듯하지 않으면 앉지도 않았고 너무나 까다로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단군세기를 읽어보니까 몸을 귀하게 만드는 하나의 수렴법이다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런 걸 좀 부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완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인간이 참된 인간이 되면요 사람이 물처럼 바뀝니다 물은 나라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몸이 이 몸을 가지고 나다 나다 이러는데요 이건 나 아닙니다 수많은 몸이 다 나고요 모든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인데 이것은 나의 한 일부분 인 거죠 그래서 이 몸이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라는 말이 없어지니까 이 몸은 나가 아니고 하나의 물건인데요 나가 없는 물건 대표적으로 물입니다 물은 자기가 없기 때문에 세모통에 넣으면 자기가 세모가 되고요 네모통에 넣으면 자기가 네모가 됩니다 둥근통에 넣으면 둥글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것이 완성된 사람의 설명인데요 이 당군세기에 보면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하는 자는 바로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되고 임금 역할을 하려는 자는 바로 임금의 역할을 하고요 스승의 역할을 하려는 자는 바로 스승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아들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바로 아들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자기가 있으면 그게 안됩니다 자기 색깔이 있으면요 늘 그 색깔이 따라다닙니다 나는 선생이야 라는 고정관념이 있으면 늘 그게 굳어져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성균관대학 교수이다 그럼 학교를 갔는데 학생 같은 사람이 아저씨 이렇게 물으면 성질이 확 나는 거죠 이 인조성 넌 무슨 학과야 성질이 나는데요 나는 선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에 항상 맞춰줄 수 있습니다 아저씨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경영관 어디로 갑니까 이래로 가면 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사람은 그런데 열받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바로 내가 그 자리에 가면 항상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사람은 세상을 구할 수 있다 세상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타인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너무나 대단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훈시 시조당군의 훈시라든가 환웅의 훈시를 읽으면요 참 이게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그간의 경전공부를 했는 것이 약간 좀 시시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로 대단합니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63쪽에 있는 결론 부분에 후반부를 빨리 읽고 말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달락에 이런 의미에서 거기서부터요 몇 줄 안 되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환당고기는 인류의 보배이고 보배중의 보배다 제가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한다면요 바로 국보 1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맙습니다 일찍 환당고기를 읽지 않았고 연구하지 않았던 것은 위서로 규정한 학교의 의견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떤 계기가 되어 읽어본 뒤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추사 글씨의 진위를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씨의 진위를 감정하는 경우에 종이의 전문가는 추사 당시의 종이가 들어있음을 충사 당시의 종이가 아닌 종이가 들어있음을 발견하고요 가짜로 결론을 내고 먹물 전문가는 추사 당시의 먹물이 아닌 것이 사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가짜로 결론을 냅니다 그러나 막상 서해 전문가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서해 전문가가 참여하면 한눈의 진위를 알아봅니다 하나하나 연구 안 해도요 추사 당시의 종이가 아닌 것이 사용된 부분은 종이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 부분을 후대에 이은 것이고요 추사 당시의 문물이 아닌 것이 사용된 것은 없어진 글자의 획을 후대에 이은 것임을 바로 압니다 그거요 환당고기는 우리 고유의 사상을 기록한 것이다 것입니다 철학자가 보면 그것이 진서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서임을 알 수 있는 그 증거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환당고기의 진위를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의 환당고기는 황금이 들어있는 원석입니다 빨리 그 속에서 황금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세상도 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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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